요즘 짜릿한 스릴이 매력적인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날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활공의 짜릿함. 안전성과 리얼함을 모두 갖춘 가상현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이곳의 항공우주천문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뒤따라 가봤는데요. 안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대체 이게 뭔가요? 가상현실을 통해서 실제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하늘 위에서 각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용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실제 패러글라이더처럼 생긴 이것이 바로 VR 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인데요. 실제와 유사한 체험이 가능한 가상현실. VR을 통해 비행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재미있고 가상현실인데 짜릿하고 재미있었어요. 패러글라이딩의 관광 콘텐츠를 전몸시켜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반여봉에서 정령치를 거쳐 철축 군납지로 유명한 며칠이상 발해봉에 도착했습니다. VR 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의 시작은 관광용 콘텐츠가 아닌 훈련과 교육용 콘텐츠였다고 하는데요. 패러글라이딩 실력이나 자연환경에 영향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죠. 패러글라이딩을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VR로 등급별 코스를 체험하며 실력을 향상시키는 콘텐츠입니다. 훈련용 시뮬레이터는 실제 패러글라이딩처럼 탑승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 때문에 실제 활공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시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감 나는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실제 문경 활공장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CDD 지형 스캐닝 기법을 적용하여 실제 맥과 같은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용 물리엔진을 탑재하여 비행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 워터 3축 제어 방식을 통하여 현실에 가까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더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비행을 선사하고 싶어 VR 컨텐츠를 개발하게 됐다는 전문 업체 패러글라이딩은 등급별 활공장이 없어서 초보자들이 고급 활공장을 사용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개선하고 싶어서 VR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레벨에 따라 코스 선택이 가능한 훈련용 콘텐츠는 프로 선수들의 참여와 현장 교육재료 등을 반영해 11개의 트레이닝 코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VR 패러글라이딩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 2년간 연구를 거듭했다는 한 업체.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현실감 넘치고 몰입감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실감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이 단순 체험을 넘어 다양한 일상 속 안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짜릿한 경험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이제 VR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겨보세요.